1,000원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1,000,000원 밖에 없는데 1,000,000원? 놀자 밥도 사 먹고 1,000,000원으로 밥 사 먹고 그다음 먹을 것도 사고 돈이 넉넉한 돈이 아닌데 1,000,000원이 아직 화폐 개념이 없지 어떡하지 뭐지? 가자 1,000,000원으로 아빠가 진짜 맛있는 데 데려갈게 진짜요? 아빠 낙지 있어요 낙지 먹어요 쭈꾸미 쭈꾸미요? 쭈꾸미 안 무서운가 봐 어메 아빠 욕구기 먹자 쭈꾸미 많네 저기 응 쭈꾸미 많지 신호에 5만원이에요 신호에 5만원이에요 쭈꾸미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배고파 형제 배고파? 네 뭐 먹을까? 맛있는 거를 걱정하자 어? 그때 운명처럼 용아빠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? 승재야 여기 짜장면집이 있다 왜요? 야 짜장면 3,000원이래 승재야 3,000원? 가자 여기다 가자 쭈꾸미 가수 집중 모니터 탕수용 좀 찍혀주세요 탕수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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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 용아빠에게 나타난 인명처럼 착한 가격. 그러면은 세트 메뉴도 먹자. 미니 탕수육이랑 짜장이랑. 탕수염. 세트 메뉴 1번 주실래요? 네. 근데 우리 기다리는 동안 게임할까? 고로 시작하는 거 많이 얘기하기. 자, 시작! 고드름! 고드름! 고무칩! 아니야, 곰은 아니지. 고로 하는 고. 고무! 고무무! 고무무! 고구마! 고구마칩! 고지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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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했겠다. 진짜 잘한다. 근데 유치원에서 그런 거 배운 거야? 엄마한테 배웠어요. 엄마한테 배웠어? 감사합니다. 고지용! 네. 고지용! 짜장면이 제일 좋아. 아빠는 왜 안 먹어요? 아빠? 아빠 짜장면 싫어해. 뜨거워? 응. 맛있어? 아빠는 짜장면 싫어해. 아빠는 짜장면 싫어해. 아빠는 짜장면 싫어해. 아빠는 짜장면 싫어해. 음! 응. 맛있어요? 맛있어. 아빠 안 배고 가요? 아빠 배불러요. 승진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. 다 먹었다! 가자. 가자. 빵 사줘요. 승진아, 아빠 500원짜리 두 개 남았어 이제. 천 원 이거 가지고 빵 못 사. 이거 먹자. 어? 이거 먹자. 어? 이거. 응? 이거. 뭐야? 진짜 맛있는 건데? 아빠는 커피, 승진이는 코코아. 뭐야? 고장 난 건가 봐 이거. 안에 거미 좀 젖어 있어. 오늘 용아빠 되는 일이 없네요. 가자. 이제 500원 남았어. 뭐야? 승진아, 500원에 파는 게 없으니까. 네. 우리 500원에 가서 승제 저금통에다 저금하자. 알았지? 응. 이제 바다 한번 딱 보고 집에 가자. 네. 승진아, 돈도 없고 춥다, 그치? 승진아, 안 추워? 가만히 좀 한번 볼게요. 은하 선수. 안녕히 가세요. 이리 와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안 먹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어, 집에 왔어? 아니, 이제 막 끝나고 해줄 거야 아, 그래? 어, 어디에? 나 지갑 잃어버렸어 네? 지갑 잃어버렸어 그럼 어디에? 괜찮아, 뭐 다 카드 취소하고 다 했어 바다한테 던져야 돼 준비야, 빵 줄까? 이거 토끼 그림 있는 딸기빵인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아빠 어딨어요? 빨리, 빨리 간다 빠른 바다 오자 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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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 바다가 있다 빵 어디서 갔어? 누나가 줬어 누나가 줬어? 네 토끼빵 토끼빵? 형제 먹어? 아빠야, 이거 다 안 먹었어 아빠 이거 먹어요 아빠 먹어? 아빠 이거 먹어요 아빠 먹어? 네 형제는? 배불러요 배불러요 네 아빠 먹어 네 반 반 굉장히 큰 거 먹어 나 athletes 넉넉해 손, 안 된 dr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